제인아 자두 처음 먹어보자 자두 제인이 들고 있는거 자두 요고 요고 자두 벌써 먹었어? 아니 씹어먹었나?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어봐 앉아봐 제인이 잠깐만 자두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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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맛을 느꼈다 이미 가위가 먹어가지고 아 자두 자두 암 어 맛있는거 같애 자두 자두 오 어 맛있다 제인이 상품가 좋아해 아 이거요 난리다 아이고 아이고 아음 자두 맛있다 그치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자두가 너무 맛있어 어 응 또 보자 또 보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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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 꿀떡꿀떡 아이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지 응 엄마가 자두 잘 사왔네 응 여름 과일이야 자두는 어이구 잘먹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한다 응 아빠 닮았네 새콤한거 좋아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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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리카도를 찌나 좋아하고 어이구 이거 말라고 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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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거 한개 한개 이거 다 먹고 나면 자두 통째로 갉아먹어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영영영영 너무 귀여워 자두가 너무 맛있어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맛있어 자두 응 이게 자두라는 거야 자아 아이고 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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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 먹네 처음에는 충격적인 어 아 그걸 찍어놨어요 어 처음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너무 맛있어도 충격받은 걸까 그러게 재명이 마지막이야 세상에 이런 맛이 엉덩이 엉덩이 어이구 어이구 쑥 뜯어 하나 더 갈아줄까 하나 더 갈아줄까 이거 이거 약간 입에 물던 거 어 자 아냐 아냐 그거 갈아주자 먹어라 아니 아 아 아니 앙 앙 제인아 이로 앙 앙 하는 거야 작년에 그 은빈이 먹었던 거 생각하는데 은빈이 자두 여름에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래 어 그러니까 은빈이 누가 이우지 갈 때일걸 응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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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뽀득하고 제인이 안은 이로 응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어이구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먹어봐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제인이 자두 맛있어 어 어 잘 먹나 어 어 어이구 자두 잘 먹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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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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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줄게 갈아줄게